안녕하세요. 변두리입니다. 여러분은 동호인 선수 중 최고의 혼복 조합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? 각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둑수 박예진 선수가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김둑수 코치님 레슨하는 곳에 놀러가 운 죽게 코치님과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확실히 드라이브가 낮게 깔려오고 스매시 코스가 일반 A조 선수들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. 장시간 레슨 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도 게임해주신 김둑수 코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즐거워 마세요. 꾸독! 도덕대 가시려면 슬로 diez 코치 로! 아아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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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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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만으로 소중하게 내생하는 부분 팔은 발동,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동료 sung 도전 펀치기 워낙으로 틀림이 시켰어요 하... oh 어... 아... 하... working 그 위에서. 역시. 어! 어! 음! 어! 으음! 으음! 아아! 아 ambient. 오! 아... 골반 공룡 골반 공룡 그럼 이렇게 1, 2, 1, 2, 3, 4 1, 2, 5, 5, 6, 6, 7, 8